안녕하세요 이나랑 여러분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각종 햄버거 신메뉴들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버거킹의 직화버섯소불고기 와퍼이고요 요거는 맘스터치의 리얼비프버거 그 다음에 요거는 롯데리아의 사각새우버거 그 다음에 요거는 맥도날드의 행운버거 레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맛있게 튀긴 치즈스틱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버거킹부터 와 요렇게 안에 버섯이 들어있네요 우와 맵다 소스가 많이 매워 소스가 많이 매워 고기 소스가 많이 매워 소스가 많이 매워 고기 치즈스틴 치즈스틴 맛있다 치즈스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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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맥도날드 행운버거 레드 맥도날드 행운버거 레드 마시멜로우 뱅뱅뱅 너무 맛있어 꾹꾹꾹꾹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오징어 이번에는 맘스터치 리얼비프 버거 햄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되게 독특한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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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샌드위치 느낌이에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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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새우 버거 패티가 두장 들어있네요 맛있다 칼도들은 계속 안먹는 듯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치즈가 완전 많이 안먹는 듯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을때 국수에 2주용 오일이 정말 잘 먹어서 나는 냉동실에 한입 치즈가 더 맛있어서 치즈가 더 맛있게 먹어요 치즈가 더 맛있는데 음 너무 바삭한 느낌 그리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 소주 음 오징어 아 그러고보니까 KFC가 빠졌네요 KFC 미안